자 유튜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방금 전에 했던 챕터3까지 이어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챕터4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안에 체크옷은 왜 그대로 입었어 저 난방 뭐야 뭔 센스여 이게 메인메뉴에 기어에서 장비를 확인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 저 잠시만요 메모장 좀 킬게요 저거 약간 옛날 완전 그 언제죠 2000년대 90년대 그 패션인데 체크남방 이렇게 허리에 매는거 장비에는 플레이의 능력을 형상시키는 향상 아니야 능력을 형상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새로운 장비를 얻으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십시오 후드 달린 망토 시펄의 시민들이 입는 일상용 망토입니다 추가적인 효과는 없지만 튼튼하고 오래갑니다 이제 이곳은 우리에게는 이제 우리의 손을 향해 보니 그런데 이 손을 가르치다 이 손을 가르치다 이 손을 가르치다 어디서 내가 가고 어디서 가고 이 손을 가르치다 그래서 이럴 수 있겠죠. 여기, 이것은 또 이것을 필요할 것입니다. 아티아의 아티아가 넌 경험이 될 것이다. 여기, 한국 구성회의 지구에 계획했다고. 오... 어어, 에이스야 지도 주는 프레이노스트, 아보알렛, 비소리야 왕국이 4개야 그 중심에 C펄이야 그러니까 C펄만 남은거야 지금 나머지 4개의 왕국은 망하고 옛날 지도네요 옛날에 망하기 전에 아시아가 망하기 전에 지도 아버지의 발견 레벨업을 할까요 생명의 양식 회복 덩굴채직으로 주변을 공격하고 2핀 데미지만큼 라이프를 회복합니다 아니 이거 해야되나? 12개? 일단 일단 피회복 해봐 오이 됐어 언제든 근데 돌릴 수 있다 만화로 되돌리기 아 12개가 필요해요 76개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38개 레벨 2 레벨 3 뭐 이런식으로 있구요 음 이건 뭐야 이건 못 배우네 축복의 셈에서 셈이라는 데서 배울 수 있나봐요 플레이노스 성체의 땅에서 어 여기서 와 어딘줄 알고 와 어딘줄 알고 어딘줄 알고 히이 뭐야 묻힌 오픈월드 와 와 점점점점점 이거 징그러운데요 좀 보물상자 내가 다 모아 다 다 모아야되는거겠죠 아 보물상자는 다 보여주네 위치를 여정의 시작 그러니까 지금 이 세계에서 지구에서 온 플레이만 지금 브레이크의 면역이라는 설정이에요 지금 지금 라스트 오버스의 누군가가 생각이 나는 설정이긴 한데 무한 이거는 근데 능력이 뭔가 안보여주네요 심블 콤보 트리거 해피 아 기어에서 바꿀 수 있다 그랬지 후드 달린 망토 회복력 사용시 공격력 향상이 된대요 어 그리고 라이프도 올라가 이거 해야되나 아 근데 이거 너무 이 세계관과 어울리지 않는데요 느낌이 플레스 이게 뭐야 이거 진짜 마주 아 뭐냐고 아냐 이거 안할래 일단은 안할래요 일단 룩도 중요하기 때문에 몰입을 위해서 일단 안하겠습니다 목걸이 이 정도는 괜찮을지도 이 정도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자 마법 아 아 아 어 나쁘지 않을지도 잘 티가 안 나니까 뒤에서만 보이니까 요거는 그냥 하자 요거는 하고 끝이야? 아까 뭐 그건 어떻게 해 내 내 내 내 그거는 네일아트는 못하네 아직 아직 안 나왔나봐요 오케이 오케이 감사합니다 탕터의 축하 너 역시 그 뜻이든 갈게 저기 나 물음표 봤어 사이드캐스트인가 오오 씨펄 아 이거 한국인이 하기에는 조금 거시기 한 게임이네요 씨펄 청바지도 가능한 부분이야? 그냥 훔쳐버리네 아 인성이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인성이 마음에 안 들어 브레이크에 의해 황폐해진 세계 세계 속 인류의 마지막 보루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외부에서 이렇게 브레이크가 이렇게 진행되가지고 딱 중앙에 있던 씨펄만 살아남은 설정이죠 지금까지는 아 중립지역이었대 그러니까 가운데 있으니까 스위스 같은 그런 느낌이야 탄타 간의 회합이나 왕국 간의 협의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대요 음 음 브레이크가 확산하면서 고향을 떠난 사람 증가함에 따라 점점점점 이쪽으로 몰린거지 사람들이 도시 상층과 하층으로 나눠져있고 음 오케이 씨펄 다양한 서브 이벤트를 즐길 수 있습니다 아 이야 이야기가 진행되면 씨펄의 상황이 변하면서 어 아 서브 이벤트 자체가 종료되는 경우도 있대 아 저 말이 저를 미치게 해요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거 아냐 지금 아니면 못한다는거 아냐 아 알아요 그럼 바로 앞에서 아 아 아이콘 뭐 뭔지 확인 좀 해봅시다 뭐야 이거 이거 뭐 이거 파울사 파울사 아 아티안다이스 아 아티안다이스 어 사유야 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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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려봐 굴려봐 음 음 랜덤 버프 그럴까 랜덤 버프 굴려봐 아 또로룩 창 일정시간 공격력 상상 아주 좋아 왠지 마력이 강해진 느낌이 든다 게이드 파르사 주사이네요 어 잠시만 잠시만 잘못 눌렀어 좋 아 아 아 소문 다 났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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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이 없어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어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가 말했을래, 이 지역이 그곳이. 그리고 그곳은 그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이었지. 그곳에 확인했을때. 자, 아무것도 없었지. 대화가 너무 끊겨. 탁탁탁탁 이렇게 된 느낌인데? 바로바로 대화를 해야지. 오뎅, 오뎅 어떤 사람이야? 하루빈이 약간 Honnest. 하지만 그들은 C giant devil의 마음이 상처를 없었다. 여기서 스승이라도 그들의 사랑을 찾고 melted 않겠지. 물론 그건 그들은 어떤 사람으로 대화하는 것이 없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을지. 그저 아버지, 로비원. 그곳이 그들은 서로 잘 알지 못했다. 그곳에 맞게 그곳에 있는 곳에 있는 곳에 있는지. 저한테outez. 가장 좋은 술을 내 아니 유아이가 왜 이렇게 들어갔어 오히려 읽기 불편하게 만드냐고 어? 돈이 없잖아 근데 그냥 술을 마신다 그냥 술을 마신다 빨리 말해 빨리 말해 콤플렉스의 맛은 여기 흠 분명하지 않나? 그래, 그만해. 내가 끊지 마 무슨 소식은? 헤이, 저게 말할 수 없지 저게 더 나은 것 같아 자, 당신을 봐 오, 당신을 많이 믿어 아, 당신을 많이 믿어 그때도 물어봤지 오, 놀랍다 그럼,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있어 이건 이곳은 그냥 이곳에 있는 곳이야 하하하하하 왜 이렇게 끊기는 거야 어? 뭐야? 그냥 대화만 했는데 경치 줬어요 올리비아에 빠졌어? 그 여자가 그... 솔직히 주의 시퍼레 그 누구도 그의 본명조차 알지 못한대요 본명은 모르는 거였어 진짜로 하지만 그 여자가 다 속에 있는 것 같아 믿어 내게 그곳에 원하자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아무것도 없지 우리의 재료들을 지켜낸다 너의 짓을 잘해 다시 돌아와 아니, 느낌표 이거 뭔데, 이거? 너무... 너무 안 끝난 것 같잖아, 뭔가. 다시 올해? 너는 그곳을 좋아하지 않나? 내가? 아, 생각엔 바이브가... 충분할 것 같아. 아, 어렸을 때, 소중한 입장에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 응. 너는 너무 많아. 저게 뭘까, 저거는? 아, 이 아이콘들이 나를 미치게 하는데요? 뭔데, 이거? 뭔데, 이거? 아, 이거 동전이야? 올해는 동전 100개! 아, 신난다. 이 동전 10개! 이 동전 10개! 오래된 동전! 뭘까? 와, 너무, 너무 신나는데요? 아, 너무 신나는데요? 이제 얼마나 길이냐? 아 이거 느낌표 있는 거 뭐냐고 이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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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퀘스트 퀘스트 아이콘 남발이야 이거 지금 아이콘 남발이야 이거 지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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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갖다줄게 너 이 아이콘은 뭔데 뭐를 의미하는 건데 그럼 왜 너한테 아이콘이 있어 사람 환장하게 하지 마라 여기 또 못 내려가냐고 일본 게임 특 보이지 않는 벽 아하 진짜 오픈월드라메 아 진짜 답답하게 하네 아니 이 아이콘 뭔데 이거 뭐지 뭔데 이게 왜 자꾸 남아있냐고 이게 사람 환장하게 하네 아니 이 아이콘은 대화 끝났잖아 그냥 갈까요 그냥 짜증나는데 아니 아이콘들이 뭐 이렇게 많이 붙어있어 뭐가 없어져야지 해결했으면 뭔데 자 넌 넌 뭐가 있어 뭐 탕터의 복목 잠시만 넌 누구야 넌 너는 그 강의는 이랄지 않음 뭐 그냥 대화할 수 있는 사람인가요 그런건가? 어? 어?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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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단델라이온 어? 단델라이온 어? 단델라이온? 단델라이온 내 목소리로 불러요 들어 봐 해 봐 해 봐 아주 잘 그럼 내가 당신을 그 발음의 세팔의 그 발음이 가장 좋은 해외가? 뭐? 그 마음이 말했지? 뭘 연주 제대로 하지도 않았나? 그건 뭔지 꺼리야 그 도울풀 멜로디가 그 영향의 미아스마 그 영향의 그 영향의 대니즌 그 영향의 그 영향의 흥미로운 그 영향의 흥미로운 그 LYR 하늘과 하늘과 하늘 제 꿈은? 당연히 너! 바트! 타록농자들이 도망가고 아직도 너의 랩킷을 못 잡는다 그리스도 있잖아 죄송하지만 그리스도 있잖아 자, 너는 있긴 한데 하지만 아무튼 그녀는 그녀야, 프레이예요. 이제 나아가야 할거에요. 아... 아... 그럼 내가 길을 가버려야 할거에요. 잠시만... 너... 너... 넌 너무 미안해, 페메이덴. 근데 가야 할거에요. 그리고... 빨리... 그거는 좀 더 가까웠어요. 하지만, 우리가 떠났어요. 그의 잘못돼요. 꿈을 찾았을거에요. 응. 그 노래야! 그게 뭐야. 왓 더 헬이다. 내가 말하고 싶다. 왓 더 헬 밀리아 치스티 경비원 쌍기트 쌍기트 음유시인 마..말만 하면은 경치해줘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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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 큰 아쉽다 다행히 안 좋은 곳은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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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콘이 그냥 다 일단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표식인가봐요. 아니 이게 안 없어지잖아. 아 이거 저거 헷갈리는 아이콘 사용 위로 가보자. 위로는 못 들어갈 것 같아. 갈 수 있게 해주네. 이거 뭐야. 저거 저거 저거. 어 공전 또 먹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98개만 더 모으면은 공전 다 모으거든요. 문이 닫혀있다고? 못 들어가게 해주네. 오.. 어 뭐야? 어? 사이드 퀘스트? 누구세요? 어 우원 우원 우원. 야 얘 얼굴 봤잖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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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누르? 이름 뭐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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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제가 지휘자의 전체 취소을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분을 알고 싶습니다. 그 분의 성격을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의 관계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릴렛은 탄타 프라드에게 믿고, 그리고 다크에게 사일러에게 믿고, 그래서 그 분의 이름이 탄타, 탄타 모네, 탄타 어쩌고 저쩌고. 탄타올라스, 탄타올라스... 아... 깊은데... 왜 정확히 알지 모르겠어요. 우리 나라에 대한 모습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 답변입니다. 저는 제 말입니다. 제가 천국을 불러야 하지 않도록. 너무 답답한데? 폴은 시티가 너무 큰일 뿐 빨리 얘기할 거면 빨리 얘기해 내가 약불로 너의 위험한 범죄에서 미니몸의 범죄에서 알았어 오 경험치죠 어, 지나가시네. 좀 더... 모르겠어요. 더 즐거워. 음식이 짧은 때, 하루가 정해져서 모든 순간은 선물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들은 행복해가지고 행복해가지고. 정말 불쌍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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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화를 하면은 그냥 경험치 없고 끝이거든요. 지금? 이게 맞는건지 모르겠네. 저널... 저널, 저널. 어, 여깄다. 타로. 끝이야, 이게? 어, 고양이 투자 가기. 어, 고양이 투자 가기. 어, 고양이 투자 가기. 이건 또 뭐야. 사이드 패스. 뭐? 하하하하 사이드 패스. 사이드 패스. 사이드 패스. 하하하하 어딘데? 뭐 이렇게 와리가리를 쳐. 와리가리를 쳐. 사이드 패스. 와이. 와우. 저거 엄청나게 다짐이야. 저거는 어디에 있는 곳에 가면 안 돼. 도대체 왜 이렇게 가면 안 돼. 도대체 왜 이렇게 가면 안 돼. 너희가 우린 우린 어디에다. 와. 와. 뭘 얻은 거야? 포핏 인형. 오오. 이제는 희귀해졌대요. 만든 사람이 없어서. 나무로 만든 귀중한 인형입니다. 다른 물건과 교환해줄 사람이 있을지도 모른다. 오오. 오오. 사이드 패스. 컴플리트. 쟤들 뭐하냐. 원피스 오디세이가 이렇게 전쟁을 표현했다면. 어. 포핏 인형도. 뭐야. 열아홉 개나 있어요. 새로 습득한. 그게 있어. 해독의 꽃잎. 해독작용은. 하는 마법의 식물 생성하여 중독 상태를 해제한대. 일단 뭐 다 배워봐. 어쨌든 그거 할 수 있으니까. 초기화 시킬 수 있으니까. 하하하하. 왜 이렇게 더 즐거운 것들은 없지? 만약에 못 본 적이 없으면. 다른 것들은 좀 더忙하다고. 네. 하지만 몇 가지 더 바른데. 최대한 힘들지 못해. 솔직히 말하자면. 하나의 인형을 보내주고. 어? 찾은 사람의 인자 뭐야? 갑자기 뭐가 나왔는데? 아직 안 돼? 아직 안 돼. 씨뻘 퀘스트야? 물에 한 번 빠져볼까요? 보..보이지 않는 벽 하하하하 아..따 어? 이 사람 뭐야 뭐 없나봐요? 안 Via 나가볼까요? 하하하하 뭔가 마을..마을이 뭔가 마을깃답지 않은 그런 느낌인데? 뭐가.. 오오 아...놈이도 제거癖! 어? 또 또 고양이? 뭐.. 그런 특별한 집료나 다른 가사에 있는지? 어? 뭐? لا 호머, 호머. 나중에 뭐가 나오려나? 지금은 모르는 거야 지금은 그치 어? 저기 물음표 있어요 이거 이거 아 맵에서 보면 되는구나 알았다 아 근데 아까 봤던 애 아니야? 아니네 아 맵을 보고 가야겠다 그냥 저녁에 왔구나 하이 어? 어? 인형 인형 내가 말하는거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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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일라 샤픈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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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물교환소 어어 어? 좋은거 금속덩어리 헬러린 어? 크리티컬 발생시 일정 확률 라이프가 회복되는 망토래 망토를 그냥 준다고? 망토 줘 망토 줘 와 아 아 이건 바로 감사합니다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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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오 오 오 오 오 디자인도 괜찮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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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나가 봅시다 이제 가을은 대충 본거 같애 하하하하 하하하하 어떻게 나갈 건데 아 아 소매치기 아 소매치기 아 소매치기 일어난 여기가 좀 유명한 것 같아 유명한 건 그녀들에게 다 비꼬지마? 저는... 찾으러가 다진마... 다진마다? 다진마다 내가 자랑해 때때마다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 저는 요즘 새로운 것들 오오 물약? 나 꽉 찼는데? 아우 이 참을 수 없는 정적 어 어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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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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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아마 향유초일거 이거는 아마도 향유초로 만드나보다 어어 크래프트가 있어요 망토 등의 장비를 강화도 할 수 있대 어어 오케이 회복약 제작 강화하긴 가능 의약품 주머니 용량 증가 제작 강화 소재 주머니 크리티컬 발생시 라이프 회복 제작 강화기능 제작 일단 아마 향유초 두개가 들어가 소재 주머니 용량 증가 어? 깃털 어 이거는 저기 예약특전인데? 좋아 소재는 110개 이거부터 해 그렇지 디아이와이 초보자 처음으로 아이템을 제작했다 어? 하나 더 만들 수 있어 갓겜이다 예약특전 사랑해요 예약특전 사랑해요 오 됐어 회복약도 만들었어 강화는 아직 안 돼요 뭐가 없어서 그런가 봐 크래프트로 장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쓰레기장에서 소재를 찾아보세요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그냥 이게 죽는거 오 그냥 자동으로 주워져서 좋다 내가 뭐 안 눌러도 자동으로 습득이 돼요 강화 중독 데미지 반감 제작 아 붙일 수 있는거구나 크리티컬 발생시 일정 확률로 공격력 향상 킬러블러의 스태미나 소비량 스태미나가 있었어? 라이프 5% 오 방어 5% 자마법 2% 왜 이렇게 많아 어 강화 추가 능력이 필요해 최대까지 업그레이드 이거 여기 어어 하나의 장비에 동일한 효과를 중복 추가할 수 없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는 아 이거는 대신에 그냥 그거네 슬롯이 3개 뚫려있는거네 아 싫어 이걸로 할래 라이프 5% 방어 5% 자마법 2% 아니 자마법이 뭘까 방금 내가 가지고 있는게 자마법인거 같거든요 공격력 이거 크리티컬 발생시 일정 확률로 공격력 향상 이거 답은 크리티컬이다 됐어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부족해 부족할때는 어 자마법 어 바꿀수있나 이거 아 그러네 바꿀수있네 그러면은 재료들은 안나오겠지 이거 자마법 플러스 2% 한번 해볼까요 덮어씌어지나 덮어씌어졌어 재료들은 안돌려줘 재료들은 안돌려줘요 그냥 해 아까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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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왜 안되 근데 아 할수있네 또 붙일수있네 라이프 5% 붙여 다 붙여봐 어차피 어차피 갖다 붙이면 되는거니까 일단 이거 해놓고 나중에 이거 두개밖에 없네 어쨌든 목걸이하고 지금은 망토 요렇게 장비를 할수 있어요 새로운 아이템을 제작하거나 장비를 강화해 보십시오 오 뭐 요정도는 뭐 어 평범한 요소죠 에이 쇼어티 에이 저거 저거 말한다고 말했잖아 아니 아니 제 핸드폰이 없지 다시 전화해 주시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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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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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누나. From personal experience... You gotta look out for yourself. People only really get saved in fairy tales. We're wrong. We'll see. Alright. Well, I gotta split. You said you knew the best way out of this pla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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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순수하지 못했나? 쓰레기장 아 찾은 사람이 임자라는 게 이 쓰레기장의 그 보유명사였네 작업대? 여기 올라간다 뭐야 C펄을 떠나겠으니까 떠나자 C펄 어떻게 올라가? 나가는 모습은 좀 보여줘 트리플A면 임마 제너스 길드 오케 마크 설정 어 지금 뭐가 있다? 망자의 절벽 뭐 여러개가 있어요 오 오디나무샘 왜 이럴 수업에 도로를 전부에 이럴 수업에 그리기 전에 지났어 알겠어? 그리기 전에 그런 것 같지, 처리하려면 어차피 가이드가 알려주거든요? 이동이, 이동이 우리는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것들 뭐지? 이것들은 사람이? 이거 말하는 게, 사람은 벌레에 걸려야 할 수 있거든 어차피 저서는 죽지 못하지 무슨 선택이야? 그나저나 너. 아딘이 말하는 게 아딘이 말하는 게 아딘이 말하는 게 여기가 여기가 아주 가까이 왔을 때 왜 사람들의 도움이 될지 모르는게 말하는게 말이야. 음! 그거 할지. 우리 너무 가까워. 자, 여기가! 정굴 어어 촉박의 정굴 넌 뭔데 하아 피하고 브레이크 좀비래 이름도 좀비라고 써버리네 그냥 하하하하 그냥 좀비야 그냥 좀비네요 설정이 이건 뭐야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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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어났어 샷건 배엠 배엠 하하 이거 한번 써볼까요? 생명의 양식 킬 됐어 7 단 7 단 7 해독의 꽃잎 뭐야 폭박의 경기 샷건 배틀 배틀 스코어 평가가 높을수록 격파시 아이템을 더 쉽게 발견할 수 있으며 경험치도 늘어난대요 아아 전투중에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평가가 잘 올라가지 않는데 아아 평가는 난이도가 높을수록 올리기 쉬워진다 오케이 좋아 아아 나 평가 얼마야 알려줘 오우 로스 평가 알려줘 여러가지 여러가지 써야되네 그레이트 2이네 그레이트 2이네 안 보였죠 네 덕분에 검사 cloud 목자 4번 벨트 쾰빘 정치 탐구 정치 탐구 정치 탐구 정치 탐구 정치 탐구 정치 탐구 방금 방금 포인트 되게 이상했는데 이 표시 이 표시 뭐야 무거운 입자 정치 탐구 정치 탐구 가자 어? 물 수영은 아니네 뭔 소리야 어? 뭐야 이거 축복의 셈 새로운 마법을 습득할 수 있을지도 모른대 데이드 와 1킬러 오우! 당신이 생각하니? 눈에 맞은 영능이 에니티는 정말 왜 하니? 점프 오오오오오오오 뭐 연출이 이렇게 되게 딱딱 끊기냐 이게 자연스러운게 아니라 오오오오오 오 새로운 마법을 시작했습니다 도약 벽을 차고 더 높은 곳으로 향해 올라갑니다 2단 점프 그냥 배운 거야? 만화가 안 들고? 게이득이네 생의 축복 처음으로 축복의 셈에서 마법을 수 있었겠다 뭔가 일어났어? 아, 모르겠어요. 더... 더 강력한 것 같아요. 음. 그럼... 더 강력한 것들은 항상 좋은 것 같아요. 아, 여길 넘어갈 수 있나 보다, 이제. 술래자의 의신처 오... 오... 세이프 존인가 보다. 술래자는 뭔데? 아, 진짜 그냥 술래자네? 오... 오... 고소기동 고소기동 축구로 패스트트래블리 가능하대. 빠른 이동 오호... 오호... 오... 웅량 증가 좋아. 힐템? 그러면 힐템 만들 수 있어. 아, 잠깐만. 만들지 마, 만들지 마. 힐은 나약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야. 에이시아의 몰락. 브레이크는 불과 1년만에 아시아 인구 중 99%를 직간접적으로 말살시켰대. 어... 탄타들이 죽였대. 어... 뭐야? 탄타들이 왜 죽였지? 주인공이 짜증나는 거는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받아들여야 돼. 어쩔 수 없어요. 받아들여야 돼. 아, 저거 은근히 신경 쓰이네. 목걸이 빼버릴까? 은근히 제 세계관 몰입을 방해하는데요. 저 빼버리자. 너무, 너무 튀어. 크래프트. 크래프트. 크래프트도 좀... 약간... 아직까지는... 좀 심플하긴 하고... 빼버려. 맵에 뭐... 탐험할 거리나 이런 것들은 안 보여주나? 이런 것들은 좀 하면서 갈까? 뭐가 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야영지부터 가봅시다. 위로 올라가야 돼. 저기, 저기... 가깝다, 가깝다. 방괴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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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핑크 프림 드롭! 너무 심한데? 너무 심한데? 크리티컬! 크리티컬! 너는 괜찮다!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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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 흥영양!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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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 다이, 몬스터! 샷건! 먼저, 이게 제일 세는 것 같은데요? 와장창, 새끼야. 안돼? 근접공격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오오오오! 그렇지, 마력 플러스 1, 왜? 왜 증가시켜주는 거야? 아, 이거, 그레이드가 안나와. 저, 잠깐만요. 더 위로 갈게요. 됐죠? 야영지, 다 먹었어. 끝이야? 적을 다 제거한게 끝인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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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경치, 이거 마이클 잭슨 같아, 아이콘이. 저는 둘이, 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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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l. 후ệu, 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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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ll. 이 영기 마력이 플러스 1 됐거든요 계속 위치하시지 어 뭐야 이거 뭐야 미친 뭐야 이거 무서워 무서워 오! 오! 오오! 견이 말로돗 으아! 맞니 어엉! 으아아아악ㅎㅎ attention 으아 악억 으악악 어? 뭐야 오호하하하 와, 뭐야 이거. 아니, 파쿠르가 안 되는데요? 파쿠르 하는 동안 맞았어. 방금 누르고 있었거든요? 무슨 뜻 뭐야? 저기, 저기. 코스트가 확실해. 알았어, 알았어. 와, 쟤 뭐야 쟤. 너무 무서운데? 쟤는 일단 지금 잡는 게 아닌가 봐요. 아, 가지마 가지마 가지마. 저건가? 힘의 기념비 저기 있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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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와, 이건 뭐야. 기념비. 마법으로 제거하면 플레이의 능력이 향상시킬 수 있대요. 오, 됐어. 오, 됐어. 와우. 기념비 조사하십시오. 능력치 올려주는 건가? 방어력 플러스. 오. 청지술래. 뭐야, 피 달았어? 와, 쟤 새끼 저거.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저 녀석한테 시간 끌 시간이 없다. 미안하지만. 나중에 잡아줄게. 괜히 시간 끌리면은 끝도 없다. 효율적으로 생각해. 지금 저걸 잡는 거는 객기야, 객기. 오, 마나, 마나. 오. 오, 그냥 마나를 그냥 꼬물어준다고? 미쳤다. 와. 오호. 주기적으로 웹을 펼쳐가지고. 오. 이런데 이런데. 공인미구. 이런데. 오, 목걸이 준대. 이런데. 이런데. 이 시간에, 감사합니다. 유턴이 기억하시죠? 그리고 이번에는 더 괴롭히는 것과 웃기기 바랄까요? 저는 괴롭히는 것과 웃기기 바랄 것과 정의하고 안정하고 있기는 한데 여기 있는 오 새로운 그냥 또 다른 월드로 가서 뭐 던전같은건가? 도대체! 더 안쪽으로 봉인미궁 내부는 적으로 가득차 있지만 깊숙이 들어가면 여행에 도움되는 장비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미궁을 발견한다면 분명 공략해볼 가치는 있을 것입니다 어디있어? 한쪽으로 가득차있어 일단은 뭐가 없는데? 완전히 새로운 월드 저거 좀 더 빨리려고 이거 터뜨끼리고 뭔가 더 쎈 걸 때리고 싶은데 그게 없는데 지금 그럼 우리의 히킷을 좀 더 빨리려고 으흠 너무 빠른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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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 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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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 뭐? 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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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nasty 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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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 샵 샵 갓 원 프리엣 왜 이렇게 잠깐 던졌어? 새끼야 뭐하세요? 아 에임맞추기가 힘드네 재밌는데요? 재밌는데? 이 소재인가 이게? 아 뭐야 왜 안돼? 회복량? 회복량이야? 아 회복량 너무 많이 퍼주는데? 그냥 이거는 그냥 뭐 뭐라고 그러지? 스테이지 클리어 방식 인거 같아요 그냥 단계별로 적들 웨이브 맞고 오 맨아 좋아 어 보상이 좋은데요 여기 이건 뭐야 어? 뭔데? 아 이끌어 돌아갑니다? 아니요 미쳤어? 아니 아니오에 저게 커서가 가있어야지 잘못 누르면 어쩌려고 마나 퍼줘 아 여기서 올라갈까? 여기가 돌아갑니다 disagree 곡은 앗! 떨어졌잖아! 달려 달려 묶어놓고 정신 못차리죠? 재밌는데? 어? 재밌는데? 어? 안되겠다? 으아! 샷건 어허우 샷건 어허우 샷 샷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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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뮨 왜 이뮨이지? 재밌는데? 재밌는데요? 나쁘지 않은데 전투가 근접이 좀 있었음 근접 근접이 절실하다 어? 피 하나도 안 달았어? 레벨 디자인은 굉장히 단순하지만 지금 여기는 전투 자체를 즐기기에는 괜찮은 공간인 것 같습니다 캠프 뭐야 길게 누르면 모닥불 지핀대 여전히 적의 공격을 받을 수 있대 아 이거 장작? 써볼까요 한번? 처음이니까? 어허우 그냥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 있나봐요 야외파 캠프를 설치했다 크래프트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작업대가 없는데 어떻게 크래프트 할까요? 크래프트 이 종류는 어떻게 얻지? 아 재료를 얻으면은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 그런 거겠죠? 항목이 늘어나는 거겠지? 으흠 휴식 휴식 라이프를 휴식해 봐 어 근처에 적이 있으면 또 안 돼 시간은 낮아 내가 시간은 낮아 알았다고 조용해 너 좀 알았다 애가 못하고 네 자 오 흠 흠 하하 대시도 있고, 고속이동도 있고,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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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건 또? 레서 데이노스쿠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오, 뭐야? 오, 무스야? 오, 쉣. 오, 쉣. 오, 너무 어려워 보인다? 으아악! 뭐야 이거, 쉣끼야. 오, 오! 오! 오, 뭐야? 빨리 해. 오, 아니 뭐 시작부터 뭐 이런걸 이런걸 낸다고? 오, 나 별이에요, 그레이드. 맞죠? 어림없죠? 개요 어림없어? 어디, 어디 쏘니? 오, 쉣, 쉣, 쉣. 안개. 오, 뭐야? 어디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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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어따 쏘는 거야? 뭐야? 누가 어따 쏘는거야? 아, 거기있니? 윙. 오! 아 Suz, 오, 오, 오!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오, 오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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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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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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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오! 이 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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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래! 이거, 이거 왜 오고 있어야 돼? 하나, 하나, 하나. 그래야 빨리빨리 빨리빨리 죽지 약점 약점 나 나 나 나 발격! 어 뭐야 안 맞았어 어디갔어? 어디갔어?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쫄지마 쫄지마 너의 패턴 다 파악됐어 털해 털해 같이 때리자 나랑 같이 때려 근데 첫번째는 되게 보통은 스탠다드한 보스 보스를 주기 마련인데 나오기 마련인데 이렇게 좀 되게 특이하네 지형 지물도 되게 불편하고 그런거지 호호오오오허 호호오오허 카쿠르 우와 패치였나? 끝났어? 마나 없나? 문을 꼭 그렇게... 어? 힘잡으면서 열어야 됐나? 마나 없나? 오오오 분위기가 바뀌었어 뭐야 오오 일단 마나부터 먹을래 마나 오오 덜덜덜덜 4%가 안써져요 31 내놔 뭔지 모르겠지만 보상 내놔 먼 옛날 레다의 사람들은 우리의 동맹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우리의 땅으로 악마를 보내던 날 모든 것은 바뀌었다 레다 넌은 우리를 고... 우리의 고통을 먹고 성장했으며 우리의 파멸이 되었다 오... 레다 레다라는 뭔가... 농적인가 흥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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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드팟 컴플리티드 아까 근데 보상은 목걸이라 그랬는데 목걸이죠 오리슨 저 격파시 자동 회복 효과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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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쥐코로 돌아가겠지 그냥 던전 같은거네요 그냥 이거 봉인 미궁은 이게... 아이콘의 저 목걸이가 사라지는구나 아이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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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세계관에 좀 어울리는 그런 룩을 하고 있어야지 여기 또 있다 아이콘 자해의 기념 능력치 올려주는건가 회복효과 플러스 회복효과 플러스 에스트병이 강화되었습니다 파손된 수레? 이건 뭐야 나중에 갈 수 있겠죠 일단 거의 다 왔으니까 파손된 수레부터 으응 어lay 으응 으응 어 anál 툅 우엑 웜 어디 도망가 도망가 금빈 뭐야 acknowledged 경험치 2개 이벤트 우와 뭐야 깜짝이야 뭐야 미친 터래 터래 우와하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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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빙 찍으라고 아니 왜 안 찍어 마무리 미친 샷건 샷건 스테미너가 없었나 아 그레이드 떨어졌어 우와 깜짝이야 이 새끼야 뭐야 이거 아 아 그레이드 떨어졌어 와 이 새끼가 너무 많아 너도 모르겠는데 아 에 세립석 다 재료들을 주네 저기 저기 아까 가다가 무슨 그거 있었는데 파손된 수레 우와 샷건 샷건 터래 터래시 터래시 쏘고 있어 내가 만든다 와 와 将 하 저 그 시간을 bubbling 소년의 일기 노비안이 그 누구죠 저기 오뎅 오뎅 아버지 였잖아 오뎅 아버지가 뭔가 오뎅 아버지가 지키고 있던 뭔가 소년이 있었나봐요 그 소년이 자기 때문에 뭐가 안되니까 몰래 떠났대 뭔 얘길까 끝났어? 요즘 지금 arrived 저 건너 Tie 보시다시야 하지만 지금 상황이 좀 다르다. 몇 년 전에. 정말 사용하지 않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는 교육이요? 네, 그는 교육이요. 이 교육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정말 좋습니다. 네. 목걸이 그거 하자 아 저 격파시 자동 회복 효과 발동 이결 이 목걸이를 얻었기 때문에 다른데도 이걸 붙일 수 있다는 그런 것 같은데 최대치까지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것도 막 기업 업그레이드도 할 수 있는 것 같고 일단은 요것들은 흔한 재료 같으니까 일단은 다 붙여보자 나중에 덮어 씌는 한이 있더라도 라이프 오프로 됐구요 다 됐구요 여기서 여기서 움직임 답답해지는 것 좀 그러네 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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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잠을 꺼내야지 저는 잠을 꺼내야지 당신은 잠을 꺼내야지 제 마음을 바꿨어 더 잠을 좀 더 이제 잠을 꺼내야지 이제 잠을 꺼내야지 저거는 뭐야 저거는 뭐야 여기 뭐야 변이채 변이채가 아까 그 걔네들이잖아 하지마 하지마 저 잠을 꺼내야지 저기 이 새끼들아 이거 멀리 안 가는구나 이거는 다른 마법 배워볼까요 조금 근접전을 좀 배우고 싶은데 그런거 없나 아 연사의 마탄 레벨 2가 좀만 더 배우면 있다 좀만 배우면 좀만 더 만화하면 원소 변환 브레이크 샤드를 다른 종류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브레이크 샤드가 뭔데 이 씹더가 알려주지도 않고 마초의 씨앗을 적에게 심어서 공격할때마다 추가 데미지 리피입니다 오 괜찮은데 아 이쪽은 그거구나 보조마법이구나 어목창새 죽어 박력해제 왼쪽 위 각인된 경종 흡! 아주 익숙해진 곳이야 우리는 이끄어는 더 큰 대화가 넘어가고 더욱더 자세한 걸 보여주신 곳에 수업이 있는 곳이었어 그런 걸 말하는 게 너무 불가능한 공원이야 물론 이 경우엔 더욱더 자세한 걸 말하기 위해 그는 더 좋겠지? 그는 더 좋겠지? 그는 더 좋겠지? 그거는 좋겠지? 분명히 그거는 안에서 나의 차이가 없었지 좀 더 달려 너무... 다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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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와!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은데요? 여기 많아있다 오우우 우우 우우우 우우우 으흠 아으 으음 검옥창생 próp 으으 연구 유 사 Au 유다다다다다다 滿 다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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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오븐에 끊어 이끌어라 결계공 좋아요 마법 종류가 조금 조금 아예.. 근접전 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근접전이 절실하다 지금 뭐가 나왔는데 죽다 말어 아 이거 피야? 태국약 못먹으면 뭐라도 좀 해주지 마나 먹어 마나 마나는 중대사안이다 몬스터드가 없어? 조금 운동을 할 수 있었나? 헤헿 내가 정말 몰라 장자 세립석 아마 향을 줘 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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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이구나 좋은 날이야 여기 어디서 찾을지 알겠어 알겠어 어 좋은 시작 잘 날려버렸고 와 뭐야 이거 다 날리면 어떡해 니가 아 태국약 못먹는거 개 불편하네 아니 뭐 어쩔 올라가 파쿠르가 안돼요 great 아 이렇게 많은데? 언제 다 찾아 그게 무슨 말인지. 저에게 어떤 말인지 찾아보려? 그녀의 언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인지, 그녀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말인지. 그녀의 언어를 이해할 수 없는 말인지. 그녀의 언어는 어떻게 이해할 수 없는 말인지. 그녀의 언어는 언어의 언어는 대단한 것들은 여러 대면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녀의 언어는, 그녀가 할 수 있을까? 괜찮네. 브레이크가 집중된 지역에서 발견되는 그냥 결정이야. 브레이크 샤드. 아 여러 개 알려주나보다. 설정들을. 탄타의 네일. 네일아트. 손톱에 자신의 피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보호마법을 자아내는 관행이 있었대. 탄타가 사용했던 만큼 가장 신비한 형태다. 탄타들이 손톱에 네일아트를 해가지고 뭔가 마법을 썼나 봐요. 아 네일아트. 뭐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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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런지 사용할 수 있겠네요 그것은 안 보았다고 생각했지 이 두 책들과의 연결이 되게 궁금해지는 것 같네요 그게... 그의 브레이크 샤드가 타운터를 입고 있는 것들은 말이죠 그는 그의 힘을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겠지 진짜? 브레이크 샤드는 어디야 되나 봐 오! 슬레이 갑자기 내가 네일아트를 할 수 있다고? 증폭마법이 사용 가능할 때 증폭마법이 사용 가능할 때 지연마법의 데미지가 증가한다 별론데? 블루프레쉬 공격마법의 모으기 속도가 향상됩니다 어? 이건 좋은데? 네일 왔다 네일을 칠하기 위해선 브레이크 샤드가 필요하대 브레이크 샤드는 주로 적을 쓰러트리면 얻을 수 있다 주변에서 찾아봐 오 브레이크 샤드를 사용하여 네일을 칠하면 마법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아 왼손으로서 아 플스는 뭐야 플스 찬란한 입자가 아 찬란한 입자 저게 다 그거였구나 브레이크 샤드였구나 증폭마법이 사용 가능할 때 지연마법 재사용시간 단축 아 아니야 아니야 일단 플스는 버려 증폭마법이 사용 가능할 때 지연마법의 데미지 그러니까 게이지가 꽉 차있을 때 지연마법의 데미지가 늘어난다는 거잖아 별로 안 좋은데 그래도 써봅시다 내일 칠했어 오우 쉣 똑같은 걸 칠할 수 있어? 아 똑같은 걸 칠할 수 있네 아 그럼 이거 할걸 아 블루프레쉬 잠깐만 아 둘 다 이거 칠할걸 공격마법의 모으기 속도 향상 이거는 강화가 없나봐요 장화 아 저 장비에만 강화가 있고 이거는 뭐 따로 강화할 수 있는 그건 없나봐 블루프레쉬 이거 이거 합시다 하나가 필요해 근데 만약에 여기다가 네일을 했어 근데 여기다가 이걸 또 하고 싶어 아 그러면은 또 그게 드는 거네 자원이 드는 거네 여기다 덮어 씌우려고 해도 어쨌든 자원이 또 드는 거고 세계를 탐하면서 새로운 디자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네일은 진짜 내 것이지 근데 이 경우엔 제가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면 아시아 문자 아시아 문자 영어 아니었어? 아시아 문자가 또 따로 있나봐요 근데 영어를 영어를 쓴다고 했는데 분명히 아시아 문자 내가 뭐 하려고 그랬지 아아 여기야 내일 내일 저의 가능성을 가지고 옆에서 계속 살펴봐 어? 이거 어떻게 찍어? 오... 그리고 나름... 나름 있을 건 있네요 다 어? 깃털? 어? 깃털? 그냥 깃털? 어? 이거 그건데? 업그레이드하는 거? 이건가? 색상 한가운데 나와서 아니라고?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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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throat? 시에?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우리 안쿨 오케이! 우리 안쿨처럼 가고 싶어 아... 그래서... 내가 고생할 수 있을까? 제가 그 주문을 찾을 수 있을까? 아르가 너무 많을지 못했지 로비엔나? 내가 그녀를 봤어 어떻게 살았어? 모두가 죽을래 흰색이 흰색 흰색이 흰색이 이해하지 않았어 흰색 글랄널들에 말했었어 흰색 이럴네요 이럴때 Node Dialing 하지만 다ми 글자 글자 ormuş 근데 너 네! 루시! 자신을 가라, 로바 그리워 여기 계세요 그리워 그리워 술을 마시기 그리워 누구든지 조심해야지 브로크는 또 뭐야? 브로크는 눈을 피하기 위해 입었던 걸로 추정된대. 아 브로크는 좀비? 좀비? 기억은 엉망진창된 상태래요. 근데 이거 그거 같아. 발키리 엘리시움 오딘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발키리 엘리시움 오딘처럼 생겼어. 더 빛이 아픈 그리스는 이를 울어요. 인간에 가까운 공유시장은, 싸워라는 잠이 없어서, 대피 같은 상태로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갖고라시아, 이거 또 뭐야? 누가 이렇게 걸어? 누가 이렇게 걸어? 하하하 뭐해? 그래픽이 왜이래? 탄타 사일라의 전쟁은 당신은 우리의 전쟁이예요 당신은 우리의 전쟁이예요 그것이 일어났네 오 허프의 통찰 프레임 마법이 적에게 효과적이지 않다면 아 아 뭐야 뒤에서 공격하는게 차 아 뭐 이런게 있네 부정하는 경사들 스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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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아 아 아 아 아 궁극히 날려버리고 부정한 병사 뭐야 탄타 사일라가 마법의 힘으로 만든 병사 그러니까 탄타 애들이 지금 좀 타락했어 보니까 창과 화영구를 내뿜는 방패 아 저 방패에서 나오는구나 화영구가 기초적인 지능은 있지만 의지는 겨려됐대 탄타 탄타 탄타받으니까 4천왕이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지들끼리 맞았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무것도 못하자 내가 더 빠르지롱 터레 여기다 갖다놓고 반대로 가 터레스한테 맞을래 나한테 맞을래 터레스한테 맞을래 나한테 맞을래 여기다가 옆에다가 사이드에다가 사이드에다가 가져 날려버려 봐봐 굿나잇 굿나잇 새끼야 하하하하 새끼야 해챘었죠? 또있어? 컴온 오호 이것을 할게 이것을 좋아해 이것을 좋아해 이것을 좋아해 ska 해야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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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색은 posso 끝났다 철회 추가 딜 추가 딜 추가 딜 뭐 이렇게 많이 쏠려 그래? 아 이거 무적이 아니었어? 가자 이거 찍는건 무적이야 피니쉬는 무적이야 달겨버려 그냥 달겨버려 한꺼번에 오 오 오 이 공격 이 공격 이 공격 지점 채울까? 헤리리리 코러고 콜러고 여기서가 뒤에서 달길 수가 있어야지 숙생의 일교 킬러블루 30개 발송 우와 레벨 업 자, 우리 할 수 있어야지 자, 우리 할 수 있어야지 악, 숙생들 오케이, 바브? 바브, 이리 와, 우리 가게 어우, 무리였구나. 깜짝 놀랐네. 아니, 뭔 연출이 이렇게 급해. 괜찮으세요? 하, 그거는 예스. 우린 빠졌어요. 어르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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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니요. 그냥 말하자. 멋지다. 저는 많이 하고 싶어요. 아니면 생각하고 싶어요. 아마 저는 안 하고 싶지 않아. 아무래도 안 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않아. 아무것도 안 하고 싶지 않아. 아, 넌 완전히 이해하자. 어디서 왔어? 아, 이 도시가 거라지지 않더라고요. 는 New York.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니면 나. 나의 이름은 그 위에 서서에 가려야하는 것. 아, 저게 생각했지. 아, 저게 생각하면 월요일에 그곳에 알 수 있을까? 혹시 내게 말했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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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뭔가 말했었고... 네... 아, 그는 중요할 것 같네 꺼내줄 쒸... 불에 불에 불을 해? 좀 흘러가긴 해 자 플레이의 모음이 다음 단계에 접어들려가고 있습니다. 계속 진행하기 전에 준비가 잘 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이건 뭐 마지막 전투를 하기 전 대사 아니야 이런건? 안내 아니야? 일찍 가져오긴 가져왔나 보네요? 아 다 아까 그 불 나가지고 다 날라갔나봐요. 다 소실됐나봐 그 일지들이. 마법 태어난 방패 오오오오 이거 좋아보인다. 덧덧 보조 마법 보조 마법 보조 마법 보조 마법 아저씨 아저씨 어디갔어? 보조 마법 폐공략이요? 어디갔어? 어떻게 된거지? 아저씨 잘 따라오고 있는 거겠지? 그 따多 딸 봐야지, 그래도. 딸과 재회는 시켜줘야지. 어? 여기 있었구나. 킴 오뎅 씨. 오,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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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여기 뭐지? 우리와 함께 걸어. 탄타 사일라! 그녀는 프레이예요. 내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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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그녀는 아름다워. 하지만, 일단 사일라가 끊어야지. 네,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내가 도와줄게. 아니. 당연히 안 돼. 너는 여기 있어야지. 그리고 어디를 찾아봐. 탄타 사일라 탄타 사일라 얘가 지금 그니까 얘가 탄타 애들이 브레이크돼가지고 브레이크돼서 타락했나봐 탄타 사일라! 근데 사람들은 탄타가 예전에 예전부터 통치하던 애니까 그건 줄 알고 좋은 줄 알고 잠시 후 나한테 난리야 탄타 사일러가 있는 곳에! 그녀는 죽을래! 사람들이 죽을래! 그녀는 그녀가! 그녀는 그녀를 제공했다고! 제발! 주님! 그녀는 그녀는 지금 우리에게 도움이 없을거야! 탄타 사일러는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있어! 아들아 아들아 어디있어 아들아? 아들아 내 영국이 아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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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sten around I could blend in a whole lot better if you shut the fuck up But your entreaties A few times Your daughter Hades the interoper And whatsoever She refuses to reveal her whereabouts Someone Must pay For such treacheries Stand aside 내가 듣고있어! 헤이, 이리와! 나중에 말해봐 엔젤로파 그녀가 우리 죽을 수 있어! 너의 욕심을 끝냈어! 오, 쉣. 매튜오 갈겨버리네? 비신드라에서 케일로 바뀌었어. 다 싸운다고? 바로 바로 분석해 비겁한 기사 날개를 꺾어버리는게 집중하는게 좋을거래 뭐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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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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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魔法은 아무것도 안하고있어 뭔가 지속해? 날개 불어 자동의 피 여기 아아아아 함부로 쏴줘지마 피할 땐 피하는 거 있음 한 번 갈겨주고 날개 갈겨 날개 하나 터졌고요 팔에 갈기고 날개가 탈출할 것 같아 날개 뽑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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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괜히 공격했어. 공 한번 갈겨, 어 잠깐만. 공 한번 갈겨주고. 어우, 요오호. 거기다하고 나옵니다. 묶은 다음에, 가까이оки에서 쾃‌건. 쾃‌건że. 얌azon해줍니다. 어우호오오. 커프 카운터 뭐야 아 발동되는 순간 세몰을 누르면 카운터 공격을 가할 수 있으며 아 저스트 카운터 카운터 시에 받은 데미지보다 아 어쨌든 맞은건 맞은거야 맞은건 맞은거라서 안 맞는게 중요하죠 어쨌든 맞았을때 회복을 할수있다 죽였고 퍼렛 갈기고 덧 설치하고 갈기고 추가 데미지 갈기고 퍼렛이 왜이렇게 빨리 끝나지 아 카운터 이거 아니잖아? 스테미너 플러스 100 아니 스테미너가 있어? 스테미너 전혀 지금 신경 안 쓰고 있는데? 다 치웠나? 음 다 치웠나? 이 다치웠나? 이 다치웠나? 이 다치웠나? 그녀는 뭘 봤을 때 우리 모두 죽을 수 있어 분명히 카우스워맨 베렛 분명히 내가 믿을 수 있어? 네, 그녀는 아니, 아니, 아니 이, 이, 이 여성은 우리의 지구자 그녀는 우리의 지구자 그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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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가 다치고 그녀는 그녀는 그녀가 다치고 그녀는 그녀의 지구를 수ู้ 그녀는 그녀의 지구자 그녀는 그녀의 지구자 여기서 약간 이 복수를 주입한다고 약간 강제주입 같은 느낌이긴 하네 스토리가 스토리가 그러니까 부실해 부실해요 그쵸 지금 이것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올리비아 올리비아가 죽어가지고 그냥 약간 복수심 강제 복수 주입 이런 느낌이야 그쵸 조금 더 조금 더 잘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더럽게 한 정도는 아니고 그냥 그냥 좀 아쉽다 아쉽다 정도 엄청 안 좋은 건 아니고 여기까지 일단은 또 끊어갈게요 끊어가서 저는 화장실 갔다가 좀 업로드하고 다시 또 진행해보는 걸로 라는 별론 건 맞아 근데 최악은 아니야 최악까지는 아니야 어 잠깐만 유튜브 여러분들 다음 화에서 만나요 뭐예요? 뭐지?